네 안녕하세요 애니멀 로우 tv의 테드 디켓입니다 자 드디어 날이 맑았습니다! 애니멀 로우 tv가 첫 이벤트죠 아쿠아 라이프 신년호 1월호를 네 분께 나눔 해드릴텐데 짜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나름 저희 기준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25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5분 중에서 4분을 뽑아서 저희가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1의 경쟁력이네요 네 6대1? 그렇죠 6대1 정도 그럼 뽑아볼까요? 이렇게 뽑아요? 여기 넣어서 이렇게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저희가 아이디를 직접 적지는 않고 일일이 다 캡쳐를 했어요 그렇죠? 네 그래서 이렇게 샀고 이 영상 그냥 그대로 가셨죠? 편집 안 하고 왜냐하면 또 조작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하나 뽑으시죠 제가 먼저 뽑아보세요? 뽑으셔서 저쪽 한번 비춰주세요 저희가 캡쳐를 한 거니까 코리도라스 90님 네 신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저 뽑을게요 네 제가 드릴까요? 아 예 제가 써볼게요 손목 짜고 있는 거 아시죠? 네 네 자 저는 밑장에서 빼겠습니다 밑장 빼기? 네 길러보자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왜요? 와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신청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테드보다 디케이 팬인데 테드가 뽑았는데 디케이 팬 오케이 길러보자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대박이다 네 두 분 남았습니다 그쵸? 누구요? 사뚜님 사뚜님 사뚜가 뭐예요? 사뚜? 신청뚜 라고 해주셨는데 예 사뚜님 예 이거 쌉니다 천리버 마트 그 유행어 무친기 사뚜 사뚜사뚜 자 섞어주세요 여기 한번 띄워드리죠 사뚜사뚜 예 세상에 사뚜아님 코르라스 구호님 예 자 마지막 한 분 아이 그만해 마지막 한 분 자 마지막 한 분 카나시님 카나시님 축하드립니다 총 네 분 저희가 카페 채팅으로 연락드릴까요? 어떻게 연락 공지하고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당첨자들 분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채팅을 드리겠습니다 예 채팅 드리면 주소 적어주시면 저희가 네 분께는 착불로 아쿠아 라이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냥 월 1회 항상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첨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아쿠아 라이프 아참 그것도 없어요 어떤 거? 구피? 이번 후에 당첨됐다고 하셔서 2월 5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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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뛰는 거 그런 거 없고요 매달 아 오케이 오케이 매달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아 예예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세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칠까요? 네 예 자 추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우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길러보자님 기억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TV 애니멀로우TV 아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